반갑습니다 8월 14일 주말 가상화폐 추천방송 올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가스 영상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익인증 하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려 주시고 계시는데요 수익인증 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니단 님 가스 1,300원에 매수가 돼서 12,660원에 약 20% 정도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언제나 옳죠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더군다나 변동성이 심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날고싶다 님 보겠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날고싶다 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하란 님 역시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볼게요 말띠푸른 님 축하드립니다 가스 원래 가스는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데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데 오늘 크게 뭐 그래도 아침에 반짝이 썼죠 안 올라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스트 코린 님 이분 되게 큰 손입니다 가스로 1500만원 먹었다고 그렇죠 완전히 큰 손입니다 큰 손 베스트 코린 님 13,130원 어 1500만원 먹었죠 약 26% 정도 이분은요 저희 vbip 회원 인데요 먹는게 큰 틀립니다 6천만원 먹고 150만원 먹고 3천만원 먹고 완전히 틀려요 가스로 지금 어 1500만원 자 vbip 회원이 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매도사인이 나갑니다 어 차트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어 나가는 시점 매도시점 정확하게 나갑니다 어 굉장히 유리하다 어 일반 분들보다 100배로 유리하다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웰더님 자 우리 웰더님은 그 이제 저희 이제 주식에서도 같이 하시는 우리 평생 회원 예요 예 vbip 회원이죠 우리 웰더님 축하드립니다 어 13,000원에 사서 12,990원에 뭐 수익이 또 많이 났어요 예 많이 났구요 어 지금 이제 코인이 어 지금 최근에 최근에 조금 올랐죠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뭐 여러분들이 요번에 뭐 느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 또 갑자기 파질지 몰라요 코인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가스가 13,680원까지 저희가 13,000원 약간 넘었을 때 매도사인이 나갔어요 1차적으로 나갔고 어 저희 이제 텔레그램방 vbip가 되시면 정확하게 나갑니다 정확하게 나가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아래 저희가 댓글에 vbip 가입문의 링크를 남겨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스 축하드리구요 또 이제 두번째 추천드릴 코인 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플로우 입니다 플로우 예 두번째 추천드리는 코인은 플로우구요 자 상장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상장된 지가 언제죠 자 보시면 어 불과 4월달에 상장됐죠 예 불과 4월달에 상장됐구요 어 상장된 지 얼마 안됐고 이제 어 시세가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와 줘야 되지 않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차트도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있구요 보시면 뭐 차트가 완전 예술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 차트가 완전 예술적이구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어 빠졌을때도 정말 얼마 안빠졌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이거는요 어 뭔가 낀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정말 빠져도 정말 뭐 진짜 짓꼬리만큼 빠졌구요 시세가 이건 뭐 사놓으면 여러분들 엑시 아시죠 엑시 엑시 엑시가 3천원 짜리가 9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 이거 플로우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지금 이게 9만원까지 갔었거든요 상장할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할 때 9만원까지 갔었어요 자 지금 2만 6천원이니 여기서 3배를 가도 어 상장할 때 가격도 안되는 거죠 3배를 가도 300% 가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어 이 코인의 가능성이 많다 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자 얼마나 이게 지금 상장할 때 이만큼 빠져 가지고 계속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계속 저점 지지 하고 있구요 자 이 상태에서 충분히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예 정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정말 어 내리 가고 올라가고 하는게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좀 크게 한번 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지금 아주 매집하는 구간이 아주 좋을 때다 어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자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에서 추천드리는 코인 한번 사보시구요 자 네이버에 보시면요 자 네이버에 딱 보시면 자 네이버의 항목 있죠 여기서 코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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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상화폐 딱 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나옵니다 예 코리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리니 비트코인 코리니 카페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리니 코리니 비트코인 어 이러면 원래 나왔었는데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카페에 들어가서 코리니 라고 치시면 코리니 비트코인 코리니 비트코인 예 이러면 나오죠 카페에 들어가서 코리니 비트코인 이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에 요 파란색 예 파란색 요 대문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리니 어 가상화폐 원래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왔는데 좀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죠 예 원래 코리니 가상화폐에도 나옵니다 다섯번째 어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페 들어와서 인증도 좀 해 주시구요 둘 넷 다섯번째 이게 이제 로직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쩔 때는 첫번째 올라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조금 밑에 갈 때가 있는데 이거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쪽 찍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들어와서 어 카페 수익 인증도 좀 해 주시고 어 저희 텔레그램 어 vip 로 오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리딩을 다 해 드리고 매수 매도를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베스트코리 님은 정말 많이 났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장난 아니거든요 벤처한테 수익 나왔다 이거 나왔죠 예 거의 딱 시키는대로 고점에서 저희가 팔게끔 도와드리기 때문에 어 또 집사람 망고 님 예 역시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알람 좋아요 구독 설정 예 구독 알람 어 구독하고 알람 어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해주시구요 어 특히 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어 좋은 분들 있으면 저희 방송 어 네이버에서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치시면 어 유튜브에서 바로 나오니깐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해주시구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구요 어 오늘 수익 축하 축하 정말 축하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vip 가입 문의는 어 링크 남겨 놓으니깐요 이쪽으로 댓글에 링크 남겨 놓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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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